보겠습니다. 이차 정사각 행렬 xy에 대하여 꽃 표시라고 할게요. star라고 할까요. 이렇게 연산이 지금 정의돼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앞에 거 뒤에 것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그렇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이렇게 해 놓고 곱하기 하라는 행렬인데 ok 됐습니다. 그래서 예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됩니다. 이것이면 이건 맞다라는 거니까 이건가. 예 한번 하나하나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써놓고 갈까요. x 이렇게 y 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냐.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 빼고 곱하기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곱하기 빼고 곱하기 두 개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x 플러스 y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더하는 거예요. 순서도 바뀌면 안 돼요. 그대로 가야 돼요. 자 기억해서 보면 a하고 자 영행렬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쓰세요. a 빼기 영행렬 그렇죠. 자 그리고 곱하기 a 더하기 영행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a가 되겠고 얘도 a가 되겠죠. 그러니까 a는 a제곱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주기를 이것이 영행렬이라고 했으니까 a제곱이 영행렬이면 이제 문제를 준 거예요. a제곱이 영행렬이다라는 거 문제를 바꾸면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주었지만 이 문제를 다시 바꿔서 새롭게 진술하면 a제곱이 영행렬이면 a는 영행렬인가? ox 이런 거 뭐 바로 x 해야 되겠죠. 어떤 행렬을 제곱해서 영행렬이 됐다고 해서 원래 행렬이 영행렬이냐? 그렇지 않죠. 반려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다 이렇게 공부했었던 내용들이고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영인자에 대한 내용 특별히 따로 안 해도 되겠죠. 자 다음 이제 이렇게 이면이니까 이거 가정인 거니까 이건 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맞는지를 봐라 라는 거죠. ㄴ을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a하고 b하고 연산 이렇게 한 것이랑 a하고 마이너스 b랑 연산한 것이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같다. 그럼 이게 뭔데요? 이거 먼저 해볼까요? a하고 b하고 a스타 b는 이렇게 돼야 돼요.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a제곱 플러스 ab. 이게 지금 현재 교환법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해줘야 돼요. a제곱 ab. 마이너스 b a. 교환법이 성립하면 이게 영행렬이 되는 거죠. 이거 연산해주면.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자 그리고 a 이거 꽃표시 이제 이거 스타라고 하기로 했죠. 참. 마이너스 b라고 했어요. 이거 같이 같다는 거예요. 이거 현재 보면 a 마이너스 마이너스 b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a 플러스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야 되겠죠. 결국은 결국 이거예요. a 플러스 b 그리고 a 마이너스 b. 문제를 딱 보면 알겠지만 결국엔 이것이죠. 이 둘이 같다라는 거예요.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 둘이 같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교환법칙이 지금 성립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자 이걸 전개해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a 제곱 마이너스 a, b죠. a 제곱 마이너스 a, b 플러스 b, a죠. 이렇게 급해주면 마이너스 b 제곱이에요. 자 지금 이걸로 할까요? 이 부분. 얘네 둘이 지금 얘네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같은 거거든요. 얘네 둘이 같다는 것은 이 부분. 이 부분이 둘이 같다는 거예요. 얘네 둘이. 그러니까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놓고 갔다 오르니까 소거되고. 마이너스 b 제곱 소거되고. a, b 마이너스 b, a가 마이너스 a, b하고 플러스 b, a하고 같다. 써볼까요? a, b 마이너스 b, a는 마이너스 a, b 플러스 b,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 b 이항해주면 2a, b가 되고요. b, a 이항해주면 2b, a가 되니까. 결론 우리가 알고 싶었던 결론. a, b하고 b, a가 같다. 자 물론 여기서도 바로 알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a, b하고 b, a가 같다라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였죠? 이것이 맞느냐. a, b의 제곱이 a제곱, b제곱과 같으냐. 교환법칙 성립하면 얘네들은 참이죠. 자 한번 해볼까요? 해보죠. a, b의 제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바로 참이구나 라고 해야 되고. 이제 연습한다면 이런 거 연습해야죠. a, b, a, b에요 이거는. a, b의 제곱이라는 것은 a, b가 이렇게 두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이거 함부로 이렇게 바꿔주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a, b, a, b 순서로 써줘야 돼요. 이걸 함부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바꿀 수 있다. 왜?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결합법칙도 성립하고 이걸 이렇게 먼저 계산해도 됩니다. b, a로. 그런데 얘네들을 a, b로 바꿔도 상관이 없죠. 왜? 그런데 여기에서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해줬으니까. 따라서 a의 제곱, b의 제곱이 되는구나. 그래서 a, b의 제곱은 a제곱, b제곱이 되는구나. 그렇죠? 항상 a, b의 제곱이 행렬에서 a, b의 제곱이 a제곱, b제곱 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라서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역, ㄴ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역은 틀렸고요. 네, ㄴ은 맞았습니다. 자, 이제 ㄷ만 남았어요. 기역은 틀렸고요. 네, ㄴ은 맞았습니다. 이제 ㄷ만 살펴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합답형의 어려운 것은 보통 이제 ㄷ에 많이 나타나죠? 네, ㄷ이 이번에는 그렇게 어려운 형태는 아니었는데요.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ㄷ, a, star, e가 a, 이면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립한다는 거죠. a 플러스 2에 역행렬이 존재하는가, 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 이거에 의해서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죠.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뭐 사실은, 이건 단위 행렬이니까, 순서는 사실 상관없겠군요. 그쵸?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가 됩니다. 예, 뭐 어쨌든 정확히 해줘야 돼요.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 예, 이거는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이건 함부로 바꾸면 안 되니까. 자, 어쨌건 여기 단위 행렬이니까, 이렇게 되죠. a 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것이 a다. 따라서,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영행렬이다. 이렇게 나와요.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영행렬이다. 이게 나왔다는 거죠, 이만큼이. 이걸 가지고 a 플러스 2의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봐라는 얘기는, a 플러스 2에다가 어떤 것이 곱해져서, 이렇게 나오는지, 이런 것이 존재하는지, 존재성 여부를 생각해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가, 이거죠. 이런 것이 존재하는가, 어떤 행렬이 존재하는가. 자, 이걸 가지고 만들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단위 행렬이 되도록, 이걸 잘 조절하면 됩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자, a의 제곱 있어요. 그러니까 이 a 제곱, 여기다 옆에다 쓸까요,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들을 약간씩 변형해서, a 플러스 2의 어떤 인수가 있도록 만들어주려면, 어쨌든 제곱의 형태니까, a 플러스 2가 이 형태를 나눠두고, 여기에 뭐, a는 무조건 와야 되겠죠. a 제곱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a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돼요, 우선은.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a 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가 있어야,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2a가 돼서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마이너스 2에 대한 연산을 이렇게 해주면, 아, 없는 걸 써준 거예요, 뭘?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지금 연산을 더 첨가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했으니까 플러스 해줘야 돼요. 이 a를, 아, 이렇게, 이 2를 다시 써주면, 원래 연산과 동일하게 되고, 이제 남아있었던 마이너스 2를 써줍니다. 자, 됐습니다. 이것은, 예, 지금 이렇게 써준 이 과정은, 이것과 동일한 거네요. 예, 모양만 약간 바뀐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과정을 거쳤냐? 바로 a 플러스 2의 역행렬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a 플러스 2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계수를 좀 맞춰준 거죠. 이렇게 전개해주면 바로 a의 제곱, 마이너스 2a가 될 것이고, 플러스 a가 되고, 마이너스 2, 2가 되고, 이 뒤에 있는 것은 플러스 2, 2, 마이너스 2, 이런 과정을 거쳐준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에 마이너스 a가 됐고, 여기는 영행렬이 됐으니까,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니까 원래 a 것과 똑같죠. 예, 행렬과 똑같다는, 약간의 변형만 해준 거죠. 자, 그러고 나니, 이쪽이 뭐가 됩니까? 여기에 2가 되니까, 2항 해줘요. a 플러스 2, 그리고 a 마이너스 2, 2.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었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쓸까요? a 플러스 2, 마이너스, 여기다 이제 곱해주면, 2, 2, 마이너스 a는 2가 되니까, a 플러스 2하고 이걸 곱했더니, 단위행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a 플러스 2의 역행렬은 2, 2,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2, 2,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찾지 않더라도 된다. 역행렬이 존재한다, 안 한다. 그 존재성 여부니까 존재한다? 맞습니다. 네, 된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의 문제도 이게 낯설진 않죠. 예, 위에 있는 이 정의를 준 것이 조금 오랜만에 나와서 아마 낯설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처음 보는 내용이거나,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ㄴ과 ㄷ이 맞아서요. ㄴ, ㄷ이 맞았다. 5번이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번은 바로 5번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행렬 합답형 문제라고 해서 보통 이제 4점짜리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3점짜리였군요. 그렇죠? 예. 자, 다음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